콜로세움 챌린지 하식스 여웅예군단 콜로세움 챌린지 자 오늘 2월 8일 드디어 콜로세움의 최강자를 가리게 된다고 합니다.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. 2월 8일에 펼쳐지는 콜로세움 챌린지 최강자전은 넥슨 아레나에서 생방송으로 펼쳐집니다. 현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아이템을 두둑히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특별한 대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바로 홍진호씨와 페이커 선수가 특별한 이벤트 매치를 펴친다고 합니다. 이벤트 매치와 함께하는 또 하나의 이벤트 바로 승자 맞추기입니다. 응모권 슈샘을 통해서 하츠를 아낌없이 쏜다는 사실 OST 공연, 여웅예군단 코스프레 등 다양한 색다른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하식스 여웅예군단 콜로세움 챌린지 최종전 2월 8일에 만나요! 과연 우선에서 생방송을 뺏기고 있습니다. 타 Cats TV에 가진 아이들만 크게 들어보시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식스 여웅Spe München단의 기간에서 스스로는 하식스 여우고 있습니다. 하식스 여우고 있습니다. 하식스 여우고 있습니다. 하식스 여우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